꿈에서 돈벌레가 등장하는 것은 불쾌함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벌레는 작고 빠르게 움직이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곤충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돈벌레가 꿈에 나타났을 때 다양한 감정과 상징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그 이유와 의미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 상황 또는 무의식적인 문제들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돈벌레 꿈을 꾸는 이유를 문원정보와 실제 사례를 통해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돈벌레 꿈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탐구해보겠습니다. 돈벌레는 흔히 위생적이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서 발견되는 곤충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꿈에서 돈벌레가 나타나는 것은 종종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직면한 불안한 상황, 통제할 수 없는 문제 또는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돈벌레라는 형상을 통해 꿈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억눌린 감정들이 꿈에서 곤충의 형태로 드러나며 이는 그 감정들을 처리하거나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돈벌레는 많은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곤충입니다. 꿈에서 이러한 곤충이 나타나는 것은 현실에서 어떤 대상이나 상황, 혹은 사람이 꿈을 꾸는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불쾌하거나 피하고 싶은 상황에 처해 있거나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부감을 인식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돈벌레는 주로 어두운 곳이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꿈에서 돈벌레가 나타나는 것은 현실에서 숨겨진 문제나 감정, 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문제나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 있음을 나타내며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직면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돈벌레는 작지만 빠르게 움직이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돈벌레 꿈은 현실에서 작은 문제나 불편한 상황이 크게 확대되어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아닌 상황이 자신에게는 과도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를 재평가하고 그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꿈 해석에서는 곤충이 주로 불쾌감, 방해 요소 또는 사소한 문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돈벌레처럼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곤충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며 이는 자신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이나 불쾌한 상황에 대한 경고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꿈 해몽에서는 이러한 곤충이 나타나는 꿈이 금전적 손실이나 건강 문제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살해 1 불안감이 드러난 돈벌레 꿈. 한 여성이 꿈에서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돈벌레가 나타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돈벌레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극심한 불안감과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이러한 불안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꿈 속에서의 돈벌레는 그녀가 처리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있는 불안감과 스트레스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살해 이 숨겨진 문제를 경고하는 돈벌레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자신의 침대 밑에서 수많은 돈벌레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꿈에서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돈벌레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숨겨진 문제를 경고하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회피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나타난 돈벌레는 그가 무시하고 있는 문제들이 곧 겉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살해 3작은 문제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 반영된 돈벌레 꿈 한 학생은 꿈에서 자신의 책상 위에 작은 돈벌레가 기어다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그 돈벌레를 제거하려 했지만 돈벌레는 끊임없이 책상 위에 나타났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실에서 작은 문제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학업과 관련된 작은 실수나 문제가 크게 확대되어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안감이 꿈에서 돈벌레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작은 문제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불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해 4혐오감과 거부감을 상징하는 돈벌레 꿈 한 여성이 꿈에서 직장 동료의 책상에 돈벌레가 기어다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보고 강한 혐오감을 느끼며 그 동료와의 거리를 두려워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그 동료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부감이나 불편한 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그 동료와의 인간관계에서 그녀가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 꿈에서 돈벌레라는 상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그 동료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 자신의 감정을 직면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돈벌레 꿈은 억압된 감정이나 처리되지 않은 문제들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꿈에서 돈벌레가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감정들이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며 이를 처리하고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억압된 감정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돈벌레는 작지만 빠르게 움직이며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곤충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돈벌레 꿈은 현실에서 작은 문제가 크게 확대되어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불안이나 걱정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돈벌레는 주로 어두운 곳이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돈벌레 꿈은 현실에서 숨겨진 문제나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아직 인식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미리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돈벌레 꿈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꿈을 꾸는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과 감정상태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원 정보와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돈벌레 꿈은 불안감, 혐오감, 숨겨진 문제 등에 대한 무의식적인 표출일 수 있으며 이러한 꿈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돈벌레 꿈의 해석은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과 감정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꿈의 맥락과 세부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벌레 나오는 꿈 횡재수가 있고기에 외매운, 재물운, 문서운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돈벌레 한 마리가 방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꿈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집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것을 뜻합니다. 돈벌레가 거울의 표면에서 기어다니는 꿈 소액으로 투자한 것이 반사적 이익금으로 엄청난 몫을 차지한다. 횡재를 한다. 돈벌레가 다리를 기어오르는 꿈 불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꿈입니다. 돈벌레가 몸에서 나오는 꿈 몸과 마음의 미숙한 부분이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는 꿈입니다. 돈벌레가 바지 가랑이를 타고 기어오르는 꿈 가는 곳마다 돈이 저절로 몸에 붙는다. 재물과 찰떡궁합, 식복이 따른다. 돈벌레가 변의 용이 되는 꿈 개천에서 용나듯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성공을 하게 된다. 돈벌레가 온 집안에 가득한 꿈 재물돈은 선물이 들어오게 되지만 신경 쓰일 만한 일들이 함께 생겨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돈벌레가 옷 속이나 허주머니 안에서 나오는 꿈 어디선가 용돈이 생기게 된다거나 친구들과 개를 들거나 적금 등으로 목돈이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돈벌레가 집 밖으로 나가는 꿈 자신의 수입에 비해 지출이 늘어나게 될 수 있으며 본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에 휘말리게 되어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돈벌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산이 늘어나게 됨을 의미하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문서를 잡아 재산을 증식하게 된다. 작품 창작을 하게 된다. 돈벌레가 파란 옥을 물고 있는 꿈 끝밖의 신의 덕분으로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된다. 행운의 여신을 만난다. 돈벌레가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꿈 풍족할 만큼 용돈이 생긴다. 적금이나 개를 들어 목돈을 만들게 된다. 돈벌레를 잡는 꿈 끝밖의 재물이 들어오게 됨을 의미합니다. 돈벌레를 죽이거나 죽어있는 것을 본 꿈 지금까지 긴장하고 마음 줄였던 그 잘 풀이어 새로운 계획을 세울 기회가 찾아옵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 불가분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사무실 책상 서랍에 돈벌레가 들어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문서상 기룬이 보인다. 행제, 결제, 계약, 식복 등의 길조이다. 장롱 속에 돈벌레가 득실거리는 꿈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길몽입니다. 장롱 속을 열어보니 돈벌레가 득실거리는 꿈 많은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집안의 물질적으로 풍년이 든다. 책상 서랍에 돈벌레가 들어있는 꿈 문서상에 기룬이 들어있고 역시나 재물과 돈이 생기는 의미입니다. 큰 돈벌레를 잡는 꿈 장사로 돈을 많이 벌어 한미천 잡게 된다. 행제, 재물, 돈이 생긴다. 사업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